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앤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리... 음... 뭐 어떻게 있는거지? 레이 커스트 레이 커스트 라이브 스트리머로 일하는 또 다른 날 당신은 최근에 무해해 보이는 탈출실 퍼즐 게임을 다운받아야 했습니다. 관리자의 도움으로 당신은 게임을 하면서 팬들을 즐겁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어둡고 뒤틀린 시작 단계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모든 것이 으스스하게 익숙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약간 아만다 같은 느낌이네. 게임의 공포는 더이상 화면에 픽셀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로 스며들고 있죠.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도 죽을 것인가. 헤드폰 강력추천 약간 3D랑 ED를 왔다갔다 거리는 공포게임 느낌이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오 뭐야 이렇게 들어가? 오오 아 야야 이거 나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 알아요? 이거 하나만 너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가전제품 얘기하는게 아니꼬아? 쯧 흠음 어 아 이 게임이구나 저주받은 게임 아 뭐야 튜토리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 그럼 지금 할 수가 없네? 뭐 이런건 중요하지 않을거고 크레딧이니까 아 방송 켰다 됐다 오 뭐야 야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보다 더 나를 환영해주는데? 안녕 킬레프트암 사랑합니다. 그럼 아마 이 친구가 매니저 느낌인거 같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저를 참고하세요. 아 여기 있구나 튜토리얼 WASD 뭐 그렇게 중요해보이는건 없죠? 어? 킬레프트암 킬레프트암 운전석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턴 인 채팅창도 보면서 해야 되는건가? 문을 잠금해제하려면 다섯글자 비밀문어가 필요한거 같고 첫글자는 이미 부여되어있습니다 불에서 나오는 메모로 시작한 다음 글자를 기준으로 받기를 돌립니다 V가 어딨지? 아니 했었는데 아까 아 V가 D가 된거구나 그러면은 J 는 R W E S S는 A 그리고 V는 D DRED D, R, E, D 됐다 아 쉽네 별거 아니네 어 뭐 나온다 단서가 있는데 뭐지? 아니 어떻게 눈을 깜빡이세요 근데? 아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맞다 이게 현실인줄 어? 아 악보 다 모으는건가보다 어? 한장 어딨지? 빨간모자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깜짝아 어 악보 내놔 눈에 있던거 아 나 먹은건가? 아 뭐야 아 주세요 아 악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실질 못... 어디부터가 도지? 여기가 돈가? 아 나 이거 뭐 불출...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어? 다르네? 잠깐만 B다 B E G G G E D B E G G E D 됐다 나이스 이게 내가 잘하는건지 이 게임이 쉬운건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터남방탈출 킹입니다 제가 뭐 옛날에 어? 동호회도 만든적 있어요 그정돕니다 저 매니저 도와줘 음... 여긴 내 방인거 같기도 하고 시계 어? 야 잠깐만 내 방이네? 야 뭐야 방금 여기 청문회? 야 뭐야 방금 여기 청문회? 어? 뭐야 게임에서 게임을 또 낼 수가 있잖아 킹레프트함2 어? 그건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 정... 정... 레프트... 암... 아 내 이름 쓰기 싫어 뭔가 저주받을 것 같아 아이씨 어쩔 수 없나? 아이씨 어쩔 수 없나? 어? 뭐야? 어? 도와줘! 어? 어? 뭐라고 소리 들리는 것 같긴 해 어? 뭐라고 소리 들리는 것 같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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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꺼버려 들리는 숫자를 입력하여 보안 아아 이걸 들어야 되는 거야? 2 8 6 6 6 9 3 6669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 8 6 6 6 9 3 2 2 2 8 6 6 6 6 6 6 6 8 9 10 10 어! 모두 채팅이 일시적으로 음소가 되었습니다. 채팅에서 얼어 렸어 누가. 잠시만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어? 하시 안 들어가져 아니 문을 열어야 되는건가? 아니 보통 공포게임은 문 부수고 들어와요! 아니 내가 열어줘야 돼? 아니 원래 보통 부수도.. 아 부수나.. 잠시만요 잠깐만 만약 당신이 프로그램을 끈다면 당신은 죽습니다 받고 죽기 리스폰 야 리스폰 해보자 아 안들려 잘 어 맞는거 같은데? 리스폰 낼때까지 기다리는건가? 게임 꺼짐 게임 꺼짐 뭐야 이러고 게임이 아예 리셋되는거네 아 약간 게임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약간 아쉬운거 살짝 하나 뽑자면 괴물이 너무 안무섭게 생기긴 했다 아니면 그 중간에 그 여자 있었잖아 그 액자에 그 여자가 튀어나왔으면은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어 재밌게 했습니다 똑같은 종료하도록 하죠 아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알겠죠? 시작할게요 빠이 시작할게요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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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